포항시가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돼 비나 눈이 올 경우에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대상으로 비가림용 천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현재 흥해읍, 장량동 등에서 170여 건 이상을 접수해 현장 조사를 거쳐 현재 50가구 이상 비가림용 천막 설치를 마쳤습니다. 또 120여 건도 오는 26일까지 설치할 예정이며 피해 주택이 많은 것을 감안해 접수 기간을 2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